소리는 것 같다구요? 어, 스타, 어, 벅스? 예. 아, 갑자기 스타벅스 그, 어?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가 좀 땡기네요.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 천천히 하면, 벤 슈라. 지아웃! 스타벅스 3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어, 커피 맛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스타벅스. 대단한, 기업이에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대단한 기업이에요. 아, 나도 그, 그런 거 한번 나가볼까? 커피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나만의 커피를 이제,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미숫가루 커피라던지, 어? 괜찮지 않나요? 어, 된장 커피 뭐 이런 거, 어? 약간 한국적인 맛. 어? 한국적인 맛을 약간 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커피를 만드는 것이죠. 된장 커피 뭐 이런 거, 어? 어때요? 괜찮아요? 고추장 커피 뭐, 초장 커피 뭐 이런 거. 쌈장, 쌈장, 어, 라떼 뭐 이런 거. 먹다가 토할 수도 있죠. 예. 중국이면은 뭐, 춘장 뭐, 예. 어. 춘장 리카노 뭐 이런 거. 소라에 달려주고. 어, 러시. 순두부 아베, 어? 괜찮은데? 아메리카노에 순두부를 떼어줘봐. 얼마? 예. 얼마 좋으니까. 건강도 생각하고. 이 게임 좀 할게요. 태도 안 하는 소리. 오토로, 씨. 먹을 거 같고 장난. 제가 먹을 거 같고 장난치는 치킨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15등 치킨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전설의 15등 치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 먹을 거 같고 진짜 장난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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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초킹 마초킹 못봅시다 마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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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잘 버티고 있구만 버틸고 나랑 끝내 주는구만 마고인다 함 보씨 마고인다 함 보씨 뭐라 이렇게 하고 있구만 마고인다 올리안 어마이 아 휴게소에 그 핫바 진짜 맛있는데 그죠 어묵바 어묵바라고 되어있죠 어묵바 먹고싶다 어묵바 어묵바 그런거는 앵간하면 다좌하지않나 어묵바같은거죠 아 근데 그 이번에 그 나온 드라마 박선준 나오는거 재밌는거 쌈 쌈 어쩌거 하는거 쌈 쌈당골쭘장 고추장인가ava 하는거 그거 재밌는거요 쌈 노랑통닭이 약간 칼에만 나는.. 통닭 아닌가?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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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그대 네에에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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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봐 aju 때 щiel 지이 그 발лет 적어를 어휴 굴려 어휴 빙스빙시게인스 빙게시 꽤 많은데? 피아웃! 나도 많았는게 아! 아! 아이씨 골리앗 멍청해 뒤에 노는 놈이 한 트럭이네 뗄쌰이 골리앗은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택으로 갈아타주면 그런 도구도 있어요 뗄쌰이 골리앗 뗄쌰이 골리앗이 골리앗이 뗄쌰이 골리앗이 골리앗이yst 뗄쌰이 골리앗이 골리앗이과 왜냐면은 비정규직이라 그래요 테란도 정규직만 인구에 포함이 되고 비정규직이라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되는데 테략 하나 치울때마다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예 근데 그 스타는 이거 잘못 만들었어 자유 아베클라토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재미라고요? 재미없으라고 한 번 봤습니다 이번엔 나의 땅끝 다 있어 아 드랍 가지 말고 그냥 일로 올라 오란 말이야 소령 실수하셨는데 이게 한국역하지 않습니까? 오메가리! 고우 계란 다 트진다 방금 으아! 안 돼! 안 돼! 사려고!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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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겠다고? 아 근데 이게 진짜 많은 병력하고 있었는데 터렛이 어어 조금 좋은 역할을 했네 씨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정말 인정해주고 싶고 아 이거 아 이거 뒤진다네요 저 친구들은 뒤졌네요 굿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깝두이 신문이 여러분들 집에 배달되니깐요 빨리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예 깝두이 신문 깝두이 신문이 내일 아침에 그 저 예 딱 예 아침 빨무소식이 이렇게 딱 예 메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오거든요 나초 기절하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초가 기절했어요 어 리소싱나 어? 리소싱나 어? 좀 일하라 이제 좀 어? 어? 리소싱나 리시싱나 응? 리시싱나 리시싱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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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